김수만의 뉴스입니다. 여성에서 이어주겠습니다. 웨이딩 왜 이리 보고 싶을까 왜 헤매해 헤매울나 세월에 스쳐가는 바람하다는 인연인 줄 알았었는데 이제와 생각한 사랑이었네 담섬점이 그리구였네 이럴 줄 알았어 하나 낮은걸 그리구였네 여성은 그리구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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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하하하하 sevi 왜 이리 하고 싶을까 왜 이리 하고 싶을까 세월에 스쳐가는 하나같은 인연이 줄 알았으면 돼 이제와 생각한 사랑이었네 갓성전의 여진이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안아줄걸 이럴 줄 알았으면 안아줄걸 이리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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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하고